갱기는 절대 못쓰겠구만 이얼 갱기는 절대 못쓰겠구만 쓰릉 알파는 잘못이 없다 알파지 꽃은 중괄호가 잘못이다 이럴수가 난 반댈살 4명의 병사 4퓨먼즈 피스 쯔지 뭐 덱을 뭐 어떻게 쟈야되냐 쓰레기 게임 쯔지 쯔지 이 준왕관을 위해 직전이 적을 받는 것 Hy哦 그가uryд Haworthy 좋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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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도 있고 스텝도 있고 아 지나가다 버섯한테 10이 털리는 게임 오 수집 떴다 라가블린 왔으면 진짜 쉽게 잡았을건데 어 이것도 쉽게 잡네 슬라임은 더 쉽게 잡겠지 어 군침이 도네 게임기 집어들듯 아 진짜 슬라임 너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 간다 네? 슬라임이 분열을 한다고요? 처음 듣는 내 소린데요 교훈이 맞을까 휘갈김이 맞을까 어떤 녹색 캐릭터 됐니? 슬라임을 내 말이나 상대한다고 한다 첨탑 괴담 아 1딜 아 아예 불가능한건 아니긴 여기서 4평쓰고 분화로 뽑으면 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요 왜요 아 진짜 왜 왜 왜 또라이들아 아이고 겨우 쓰지 말걸 이럴거면 이럴거면 안쓰는건데 왜이렇게 화남 진짜 모르네 돌차 아 돌차 돌차 차돌 읽어볼까 어차피 불에서 자야되는데 게임길구 펜촉은 좋네 뭐라고 진짜 커지 않네 아 왜이렇게 되는게 없냐 어차피 자야되는데 이정도는 괜찮겠지 현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즉 괜찮지 이렇게 해야됩니다 정신수양이랑 되게 엘리트 양각이네 정신수양이랑 마음의 호수에 나와야될 듯 정신수양이랑 정신수양이랑 마음의 호수에 나와야될 듯 이건 헤리트양 내부 표정 정신수양과 강한 덱이 아니네 와너미약 싱싱미약 와쳐 스윙너무 약한 나뇨 오버딜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딜이 남아요 이렇게 쌀 필요가 없는데 깡깡깡깡깡깡 마짐쇠기 이렇게 쌀 필요가 없는 카드면 좋은 카드 아닌가 아직도 난 슬알못이 뭐야 디펙트 소강분 100장씩 넣으면 센덱이 아닌 거랑 비슷한건데 카드 쓰는게 공짜가 아니니까 카드 쓰는게 공짜가 아니니까 카드 쓰는게 공짜가 아니니까 많이 쓰이는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아님 말고 존엄보다 증시후향 쓰고 싶은데 존엄도 괜찮지 않을까 존엄 아 두서색 넌 왜 빡딜하냐 너 왜 빡딜하냐 나도 빡딜 들어간다 죽여버리겠다 아 아 아 윌 아 윌 아 윌 킬 유 운 럭 아 아니 죽이면 안됩니다 교훈을 봐야 하기 때문에 널 살리겠다 집에? 어이 연꽃 이제 진짜 증신후향 필요하다 이제 슬슬 마음의 옷에도 필요한데 내 영혼의 안식처 나흐베오스 나흐베오스면 정신승리 아닌가요? 틈 애들이 터지니까 좋은 각을 못보겠네 아 댐 아흐베오스 TMI 오하차에게는 엑스코스트로 회복하는 카드가 있었다. 개가 구방휘임. 개가 구방휘임. 개가 구방휘임. 개가 구방휘임. 개가 구방휘임. 개가 구방휘임. 어 뭐야? 아잇! 그래서 개발진들은 약점을 만들었죠. 바로 비발성의 소별이라는 점입니다. 뭐야 교훈 나가네. 고요함. 이시네 워플. 으아? 허허. 이갈김 없나? 아니 마요 줘봐요. 딴거 대꼬 마요 다 줘봐요. 죽성님. 제가 죽성님을 몰라 뵙고. 죽성님. 와 저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네 어둠이 듣던 대로 허접이군 증시 수양 좀 줘봐요 어 숙성이다 축성 축성 쉬프트 667 축하 Ohhh 축하 축하 낙동 앞에 상점인데 개꿀 살 게 없네 근데 베타 컷 흙 개노답 삼턱 턱이 세 개라구요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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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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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요. 매요. 매요 써야지. 매요 그대로 없어도. 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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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지 하지만 이걸로 끝이다 가뿐싸 가뿐싸 오예 소들 소들 괜히 쏟나? 아이고 아파라 나 힘깎임 유유 계산해 자 먹을까? 병전지 가는 병전지 봐요 병전지 해봤자 어차피 별로 안좋을 것 같은데 안해 병수집 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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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병례 암살격 그냥 회피도였을까 수고렘즈의 썬더 고렘즈의 썬더 위가 먹먹하군 인공물 말살 말투덧살 1080 3000점 못넘 내놓았죠 말투덧살 말투덧살